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 입니다 요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바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홈페이지처럼 노션을 운영하고 싶을 때 위쪽에다가 이렇게 메인 메뉴들이 있죠 온라인 강의만 보고 싶을 때 오프라인 강의만 보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노션 강의만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별도로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페이지에는 이제 전체 위에 있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나 오프라인 강의의 정보들을 이렇게 리스트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미지나 여러가지들을 좀 꾸미면은 더 보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다가 그대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는 그냥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를 만들고 난 뒤에 뒤에다가 뒷배경에다가 이제 색깔들을 좀 달리 적용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다시 동일하게 저희가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이름을 온라인 강의로 온라인 강의 뭐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만들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컬러 컬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내리시면은 바탕 뒤에 뒷배경에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페이지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 페이지를 만들고 난 뒤에 저희가 분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 오프라인 강의 이렇게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우리가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제 입혀야겠죠 그래서 다른 색깔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션 강의도 페이지로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여기는 노션 활용 강의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 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이제 이것이 클릭을 하면은 안에 있는 페이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처럼 이제 배치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분할 이렇게 제일 오른쪽에다가 페이지를 옮기면은 요게 페이지가 알아서 이제 분할이 됩니다 뭐 이게 같은 크기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조금 요쪽에 비율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이렇게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 메인 페이지는 요렇게 나옵니다 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형의 데이터베이스를 요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앞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강의들을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각각마다 이제 멀티 셀렉트하고 그냥 셀렉트 하나를 구분을 해가지고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구분했고 각각 강의마다 태그를 달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 온라인 강의를 클릭했을 때 요 온라인 강의들만 선택을 해서 저희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는데 여기하고 이제 듀플리케이트하고 카피 링크라고 있죠 듀플리케이트는 저희가 페이지를 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거하고 따로따로 놀아요 원본 페이지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 이 원본 페이지가 수정이 되면은 카피를 했던 페이지가 같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크 방식으로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페이지에서 하나만 수정되면은 과정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어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카피 링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피 링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가 카피가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쪽 페이지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쪽 페이지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쪽은 요쪽 페이지대로 꾸며야겠죠 요런 식으로 예 뭐 아이콘을 적용하고 아니면은 이제 커버를 적용을 하고 여러가지를 적용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금방 복사를 했던 카피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크레이트 링크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형체로 현재 링크됐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한다 라는 의미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은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현재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링크를 했다라는 소리고요 기존 오리지널 데이터 언본 데이터를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불필요한 속성들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숨겨졌던 것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컬럼 그 다음에 요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얘도 필요 없고 강사는 있는 게 좋겠고 구분 날짜 그 다음 과정 금액까지 했고 뭐 매출 같은 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들만 골라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강의 날짜 몇 개만 표시를 했죠 제가 강의 날짜 그 다음에 구분 온라인 그 다음에 번호 번호는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이 좀 많네요 강의 날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온라인 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고 노션 있고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제 온라인 강의를 찍었을 때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하고 지금 오프라인하고 섞여져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저희가 배웠죠 필터 기능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속성을 누른 다음에 필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터를 클릭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add a filter 누르시면은 저희가 필터 기능들을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구분인가요 네 잠깐만요 구분 그 다음에 is online 네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필터 기능이 이런 식으로 구분은 온라인으로 된 것들만 나에게 보여주라 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온라인인 정보들만 별도의 페이지로 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는 전체 메인 페이지 그래서 전체 강의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온라인 강의를 클릭을 합니다 이거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클릭하면은 온라인 강의들만 별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메인 페이지를 꾸미시면 되잖아요 어떤 그 교육장의 모습들 교육장의 사진들 같은 경우는 또 여기다가 배치하시면 되고 연락번호 오는 길 오시는 길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페이지를 만들어서 오시는 길이라고 이렇게 더해 가지고 또 그건 별도의 페이지로 만드시면은 어느 정도 이게 메뉴가 달린 그러한 홈페이지 형태들을 노션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볼까요~? 감사합니다.